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괜찮으면 애인 있고 잘나가면 이제 유부남이고 완벽하면 게이다라는 소리가 있잖아요. 설레이고 싶더라고요. 뭔가 다른 남자들을 보면서 설레고 싶은 거예요. 나때문에 오는 건가? 막 보고 싶어서 첫 영상에 굉장히 소감이 오늘 얘기해서 재밌었어요. 매우 있게 좀 밀당구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오늘도 같은 방에 있다 보니까 첫날부터 마음이 느끼게 진짜? 너 혹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